지금 이성윤 지검장한테 들이받고 있어요. 윤석열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스코어대로 하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가족을 치는 사람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그런 카테고리의 사람이고 여성이고 정치인이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한테 굴복한 인간. 그래서 이성윤 하나를 쓸어내면 쓸어내야 검찰의 순열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이니까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검찰 가족 편이냐 아니냐 한동훈이 검사인데 검사인 한동훈을 건드리면 너는 적. 그런데 이렇게 계속 치면 칠수록 오히려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라고 인식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특히 장윤진 기자 같은 경우는 니들이 이렇게 자꾸 치면 이성윤을 아예 검찰총장 만들어주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 관련돼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가 우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검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이성윤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수사검사 일동보다 높은 쪽에서 이성윤 흔들자. 저걸 제껴야 된다. 2천 명이 똘똘을 단결해서 이성윤만큼은 검찰총장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노 검사장 출신들 이전 검찰총장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동단결해가지고 이성윤 죽이기를 언론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퇴해서도 검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통이 지금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고 나서 추미애 장관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성윤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자기는 죽는 거지. 윤석열 본인이 죽는 거기도 한데 더 크게는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검찰 인사를 때리는 것으로 정치적 이득이 생기는 걸 한 번이라도 용인하면 세상 모든 일이 한 번이 제일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되네? 그렇죠. 그러면 전직 검찰들 비리들 쳐갖고 승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금호장이야. 황금호장. 황금호장. 그러니까 우리 견디자. 이러면 안 돼. 한동훈을 지키고 이성윤을 쳐내자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게 업자의 카리텔이지.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 이 한 번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네들이 알아서 물 반 고기 반인 곳들을 갖다가 다 덮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자정이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죄수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처음에 배신하는 한 사람 10명이 들어가면 한 명만 배신하면 그 배신한 사람은 꿀을 먹고 나머지 9명이 벌을 받는다고 하고 10명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도 한 명이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고 결국은 10명이 다 배신을 하듯이 지금 검찰개혁의 이 딜레마에서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성윤에 대한 저런 공격은 검찰 내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배신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또 검찰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공수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공수처. 맞아요. 지네끼리 아무리 그래도 물반 고기반을 건질 어분도 따로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어장을 공수처에 넘겨줄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건 아사리판인데 나라도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부를 건드리는 사람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판식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판식 하면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똥줄이 타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하는 거 보십시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결제를 뭉개인 게 한 달째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화가 포렌식조차 시도가 안 됐다는 기사가는 없잖아요. 뭘 알았냐고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 열고 뭘 확인을 다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사는 진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은근히 또 까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최강욱 우리 대표를 갖다 깠어. 이렇게 말했던 요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지금 법세련님. 명예훼손을 7개월 전에 걸었는데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채널A 기자 관련돼서 발언한 내용을 7개월 전에 이미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수사가 갑자기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최강욱 대표를 두 건으로 기소해놓고도 모자라서 검찰이 어떻게든 최강욱 의원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증거가 있는 내용이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재판은 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검사들은 가능한 카드는 모두 다 동원한다. 법상에서 내쫓을 수 없다면 이미라도 묶어보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누굴 지켜야 됩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최강욱 대표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 이들이 지켜서 꺾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것은 곧 검찰 조직이 완전히 분열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탈출하려고,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요.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둘만 더 눈 질끈 갖고 배신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 커요. 윤석열은 눈 감고 다들 도망가고 있어요. 다들 도망가고 있죠? 다들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 저렇게 하면 그런데 예전과 달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결국 여론에 강한 반발을 일으켜서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거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만 하면 너무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살짝 끼워넣는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총장님께서는 지난 연말 다섯 건이나 비상상고를 하셨습니다.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이 형을 바로잡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 위대하신 윤석열 총장님! 이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연탄도 한번 나르십시오. 윤석열 총장님. 누가 가서 취재 많이 하겠지. 이게 정치 아니고 뭡니까? 참 이런 검찰총장은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핥아주는 언론도 같이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니? 국민일보 허경구 기자님! 혀가 닳겠다. 혀가 닳겠어. 윤 총장은 취임 이후로 11건을 상고해서 그전까지 가장 많이 상고했던 9건. 우리 무무일 총장님을 넘어서신 성군이다. 이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이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피고인을 위한 건지 네가 다 취재해봤니? 그냥 피고인을 위한 거래. 그냥 규정을 그렇게 내리고 시작해. 한 달에 한 건도 상고를 안 한 상태로 저렇게 피고인의 이익을 여태까지 무시해왔다는 사실은 반증이기도 한 건데요. 그렇죠. 본인이 부끄러운 게 뭔지를 보자 모르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은 지금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검찰과 사법 카르텔의 어떤 반증이다. 지금 판사들이 80명 가까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듯이 사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아직 공개가 정확히 되지는 않지만 80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 상태라고 하고 이번에는 정기 인사 때 전부 다 법복을 벗고 나간다는 거죠. 판사로서의 자괴감도 느낄 것이고 특히나 판사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사법개혁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죠. 이탄 의원 등이 전관예후를 금지하는 여러 종류의 법원을 내놓고 있는 이상 법원 통계도 통과되기 전에 빨리 꿀 빨자. 네. 최대한 땡겨야 되는 거. 이게 좀 도박도 저런 도박이 없는 게 판사들하고 검사들은 승진을 할 때마다 뒤에 붙는 전관예후를 공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30년 동안 자기들 기준에 박봉에 저 2억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나가서 한 방에 100억 당기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건데 그 민주당이 집권을 오래 할수록 저게 안 되거든. 그러면 나가서도 똑같이 월급쟁이 신세라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고검장 사퇴하고 나가서 부산고검장 마치고 나가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7개월 동안 한 달에 1억씩 17억을 고문비를 받았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전례들. 그다음에 안대의 내복관 같은 경우도 나가서 벌었던 들었던 전관예훼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현금 그다음에 전화별로는 이런 건 포한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꿀 빠는 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승진은 다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나가서 얼마간이라도 챙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현실적인 공무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정세 판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급 정보들을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80명 가까이가 그냥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이라도 빨리 돈을 땡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보궐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기를 그럴까요? 보궐선거가 사실은 국민의 짐한테 불리하게 자꾸 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 대선도 넘어갈 상황이 보이니까 그전에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수 세력에게는 다음번 한 번 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끔찍한 거죠. 여러분들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가 당선되던 전날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면 박근혜가 당선되는 거 보고 다음날 아침 그 기분을 지금 느끼는 사람들이 야 지금 털고 나가는 게 낫겠다. 맞아요.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고급 정보들을 몸으로 막 이렇게 흘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읽어내면서 우리들의 무기를 정확하게 벼르게 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녕.